츄우! 츄우! 어, 발 발 발. 우와, 츄우! 이제 새 집으로 가는 거야. 엄마야. 따가워. 귀여워. 놀라지 마. 냄새 맡는 거 봐. 집 진짜 좋아. 깜짝 놀라지 마라. 자, 눈 가리고. 봐봐. 빠바밤밤. 우와, 이게 몇 평이야? 우와. 우와. 츄우! 너무너무 좋지? 이거는 이따가 이렇게 한번 다녀봐. 이건 시서야. 뭔가 좀 보네, 그래도. 새 집에서 적응하는 중인 거죠, 지금. 공간이 낯설어져서. 냄새만. 그래도 집 넓어져서 좋지? 잘 마셔요, 엄마. 감사합니다. 두 명, 두 명 동안. 저였어요. 엄마가 사는 거 좋아? 좋아했으면 좋겠어서. 좋아하는 중일 거예요. 이럴 때 우리 죽어. 엄마. 엄마 아니에요. 엄마 고생하신 거 알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어때요? 잘 오네. 진짜 저러면 하루가 금방 가요. 응. 네가 좋아야 되는데. 좋아하죠. 제가 진짜 딱 그런 거 있잖아요. 소원이 있다면 한 30초만 대화하고 싶어요. 어떠니? 여기 와서 이런 거라든가. 나는 얘를 이렇게 안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. 그래도 그나마 우리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라도 털을 만질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. 예전보다는 좀 많이 친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네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. 어떻게 생각해? 같은 동물이잖아. 왜 윌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? 윌수한테 확 필요하네, 지금. 예민하네. 그래. 네가 좋으면 거기 있어. 지치셨네요, 어머니. 많이 지쳤어. 뭐? 진짜 많이 했는데. 와,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저거. 뽁뽁이는 좀 빨리 쥐어짜듯이. 맞아, 맞아, 맞아. 얼마나 시원한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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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엉덩으로 터뜨린다고? 그렇지. 엉덩으로 터뜨린다고? 너도 이거 하고 넣어라. 가만히 우주커니 앉아있어서 남은 사는 것만 보지 말고. 그렇지. 잔뜩 예민해져야 했어요. 왜 이렇게. 야, 움직인다. 헉. 안은 사는 것만 보지 말고. 한 번 더 해줘. 하지. 왜 이렇게. 어딜 오지. 다이아몬린다고? 고맙다. 둘이.